나 안 무서워. 자유로드로보다 안 무서워. 자유로드로는 그냥 하나다. 아 자유로드로는 한 3천 더. 땡이다. 아 자유로드로와. 되게 멤버들 안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인민이 챙겨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치친데레 거 같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치친데레 거 같아.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물을 주면. 불을 주면 안 부서요. 왜 그런 거야? 콘셉트야 왜 그런 거야? 아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흔들었거든요. 원래 성격 자체가. 호빈이 형까지 해주셨네? 아 더워 나 한 번처럼 됐으면 하고 꺼줘? 캔들? 네? 캔들 꺼줘? 아 쁘의 벽키 안에만 봐봐 자 그럼 다 준비 됐죠? 팬이 없어요 팬이 없다고? 형아맨 와주셨어요 아 여기 있는 팀장님 형아맨 와주셨어요 아 여기 있는 팀장님 아 여기 있는 팀장님 정북이가 형 광팬이라서 그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뚜스뚱이 날이 glo me 하하 패수빵냐 냐 패수빵냐 냐 패수빵냐 냐 오마요 빠뿌빠뿌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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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넣어야 되죠? 아니 오늘도 먹는거야 지금 바로 할거? 닭갈비가 맛이 두개네 양념이랑 안된거랑 응 과자 이거는 과자는 안에 넣어놓을게요 응 하연아 너 닥터스톱이야 지금 아니 할수있어요 지금 압박만하고 앉아도 되잖아 아니 정말 너가 떠오르셔야 한 번 더 해줄 시간이 안되더라 오늘 무대만 해보자 자 그거를 내일 무대되겠으니깐 너무 좋더라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찍어드릴게요 귀엽게 잘 지내줘 서적 자기는 네 목소리에 대해서 정국이 처럼 정국이 처럼 잘하지 노력하고 싶으면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뭐 하는 거야 형 도와드릴 일 없나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의 위협화 하면 뭐 이 정도야 거의 아빠네 아빠 너희가 먹는 모습을 한번 봐도 나는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지 배가 부르는 게 다 같은 놈은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투브레이크그랑 점심 뭐야 형 메뉴? 내가 볼게 내가 재료만 볼게 오케이 미셉! 짜장 떡볶이요 짜장 떡볶이요 아니 그러니까 떡볶이 짜장떡볶이 아니 형 형 짜장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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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려놓은 거 같지? 아 그래? 고마워 응 좋아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대박 저 그래도 도와줬는데 자리 고마워 어! 큰일 났다! 왜? 방충망 빠졌다! 뭐? 방충망 빠졌다! 괜찮다! 어쩌다가 방충망... 이쪽부터 넣어야 돼! 이거 어떻게 뺐지 이걸? 어떻게 되냐? 빼면 너무 대단하다! 원래 이거 약해져있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어! 잠시만요! 안 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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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야! 응? 좀 먹어요 와가지고 나 아까 좀 먹어서 야 이거 다 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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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다 웃겨오는 거야! 온다 온다 온다!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먹어! 명에 남은 거 좀 많이 disser 고마워! 심어 가지 마시니까 껍질 치러 가루! 아 이거 나 이거 살아있네! 와 전망 팀장님 으응! 바다 고이기를 나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가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여기 여기 이처로 들어왔는데 다 두테인텐데 자, 헬로우. 야, 안돼. 닥쳐. 야, 러블렛 마. 야, 안돼. 쏘리. 세트 플레이 토치. 자, 핑거푸드 드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 형. 음, 너무 맛있데요? 이거, 가만히 먹어도 되겠는데? 어우,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거 진짜 당면이랑 넣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우동, 우동면이 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지. 소민아! 네? 혜다, 나와. 나 애들 불러올게. 뭐 먹죠? 심지어, 어제 술을... 많이 먹어. 뭐가 먹었냐? 1리터 한 번 끓는 일이. 술을 2리터를 가지고. 나 왜 물 2리터 남는 건데? 술이 이렇게... 나한테 2리터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블라인더, 블라인더. 이거, 이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응, 응. 알았어. 하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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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서, 이외에서 잠시. 집에서 척하고 적도 먹고 있더라고요. ogh- 냉면, 냉면, 냉면 아, 시원하겠다 네, 간단하네 아, 냉면 해장냉면 식초죠? 아니, 전 원래 싱겁게 먹어가지고 아, 너 식초 안 던지 슈가식아 아, 슈가식 잘할까요? 좀 깨네 네, 깨면 돼요 형 하고 있을때만 보고 계세요 계속하고 계세요 인테리어 대단합니다 저도 바늘을 깨졌습니다 근데 바늘이 그대로 꽂혀있어요 바늘이 꽂혀있어요 윤기형이랑 요리하면서 계속 치웠지 왜냐면 윤기형은 치우면서 안하거든 난 치우면서 안하지 진짜 형이 진짜 막혀요, 막혀 일대로 가는거에요 진짜로 와, 내가 진짜 윤기형 보도하다가 허리 빠질 뻔했다 깨닙도 씻어줄까요? 컵콘인데? 모르겠네 그러고 물에 아 놔 난 컵 도전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